뒤다 야 때리자 이건 오케이 됐어 됐어 마따이가 다 빈거 같애 마따이가 다 빈거 같애 레오나로도 다 빈지 다 빈거 같애 아 이거지 큰세기석의 파편 여신의 축복 그렇지 야 지금 뭐 하나 좋은거 먹었어요 뭐죠 지금 이거 자 오우 훨씬 좋다 냉기 빼고 다 좋아지네 갖다 쳐 버려야될땐데 어 물리데미지 더 좋아지고요 대관동 대참격 더 좋아지네 훨씬 좋아지네요 출혈이나 이런것들 독이나 강인도도 좀 올라가고 야 잠깐만 야 이거 잠깐만 이거 뭐야 머리가 있는거야 이거? 머리가 달린거야 이거? 이거 그거 아니야 그 저기 그 아 스펀지밥에 나오는 그 개살버거 훔쳐먹는 그 프랭클린 아니야 프랭... 아니 저기 걔 뭐냐 걔 아이... 프랭클린 만나 걔? 아이씨... 야 이거 쪽팔려서 못쓰겠네 이거 어... 플랑크톤 그래 플랑크톤 아니 이거 쪽팔려서 못쓰겠네 이거 이거 어떻게 쓰고 다녀 이거 쪽팔려가지고 이거 아... 이거 머리가 너무 쪽팔리게 생겼네 이거 진짜 차라리 어깨가 좁으면 모르겠다 뭐야 이게 자 아무튼 이거 잡아주고 잡은 다음에 뭐 측면 계단이 있다네요 여긴가본데 잠깐만요 거짓말쟁이 뭐야 머리가 진짜 이러고 있으니까 왜 진짜 이게 되게 멋있는 건데 이렇게 만들어졌냐 디자인이 이거 진짜 문제가 있네 야 가만있어봐 머리 벗어봐 머리 빼봐 아니 야 이렇게 생긴게 어떻게 저기 들어가 저렇게 들어갈 수가 있지? 이렇게 넣으면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볼살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냥 그 스크림처럼 되는 거거든 어 이게 지금 거의 양악해야 돼 이거 주걱턱대면 안 돼 이거 넣으면 색깔 이렇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